자, 지금부터는 신나는 트로트 타임! 트로트계에 신나는 분들이 떴습니다! 그럼 지금 주제가 나일까요? 대강 씨 말고, 트로트 프린트 박현민 씨요! 트로트 프린세스 홍진영 씨도 있다고요? 자, 우리 함께 즐겨봐요! 아, 사람이야, 가오리! 아주 그냥 죽여줘 사랑, 사랑!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샤방샤방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샤방샤방 얼굴은 V-Line 몸매는 S-Line 아주 그냥 죽여줘 싫어, 싫어, 싫어 싫어, 싫어, 싫어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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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